오늘 내일 아침에 먹자 내일 아침에 배워줄게 핫도그 나 핫도그 진짜 먹고 싶었어 아 진짜 먹고 싶었어? 네 꼭 엄마가 데려와야 돼 잘 됐어요 핫도그 두 개 먹을게요 그래 두 개 먹어요 핫도그 이거 똥지 한 거 먹을래 똥지 한 거 먹을게 지금이에요? 응 어때? 여운이는 좋아하는 맛이야? 여운이는 좋아하는 맛이야? 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될 거 같은데? 응 될 거 같아 엄마 근데 숟가락은 뭐할까? 엄마 괜찮아 이제 여운이 치킨 한 다리 하나 먹고 잘까? 응 뿌링 핫도그 먹을까 그릇 가득 채운 뿌링 소스에 찍어서 크기는 허니콤보 가격은 명랑 핫도그 보다 더 비싼데 맛은 어떨까? 옹사운드 뿌링 핫도그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뿌링 핫도그 시키는 김에 뿌링클 닭다리도 시키고 뿌링클 치즈불도 시키고 뿌링 소스를 잔뜩 시켜봤습니다 지금 이게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간 거고 이거는 마라칸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뭔가 매콤하거나 이런 게 당길 때쯤에 얘를 먹게 될 텐데 허... 언제쯤 먹게 될지 하하 뿌링 치즈볼 먼저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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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역시! 이게 진짜 마법의 가루! 뿌링클!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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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치즈볼도 맛있는데 저는 뿌링치즈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... 늘어나게 하는 건 실패했네 하지만! 오늘은 핫도그 먹방이니까 아, 근데 저 이거 핫도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! 이거 봐! 보여줘! 거의... 뭐 약간 허니콤보급... 아예... 작은 만큼 맛은 있겠죠? 너무하네... 근데 이거! 뭔가 빵이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죠 딱 봐도! 약간 뭐 이렇게... 이런 느낌! 소세지는... 제가 아까... 깜짝을 이거 먹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그냥 급식소에 나오는 그런 소세지라서 소세지가 이렇게... 공간 속에 들어가 있어... 약간 은신처처럼! 약간 은신처처럼! 흑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흑흑 어우 근데 이거.. 삼킬 때 약간 목이 따가운데 얘가 되게 바삭해요 그래서! 삼킬 때 약간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쓱쓱 긁으면서 내려가는 느낌 청양고추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 근데 3개에 5,000원이거든요? 그러면 하나에 한.. 1,700! 1,650원? 이 정도 하는건데 명략하떡 얼마지?! 하하하 근데 얘는 맨날 볼 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행복해지는 막 그런.. 한 입에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치즈가 너무 좋고 치즈가 더 잘 어울린다 치즈가 더 좋아하고 치즈가 더 좋아해요 소스는 날씨가 많이 먹긴 하는데 매울 먹고 싶은데 시원한 날씨가 보통 더 먹기 좋은데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매우맛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삭하니 저는 이렇게 완전히 먹으러 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마요네즈 아, 맛있습니다! 그런데 의외다! 저는 뿌링클을 자주 먹다보니까 점점 더 좋아하게 돼서 진짜 좋아하면서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먹다보면 콜라 생각도 나고 약간 매콤한 것도 생각나고 할 줄 알았거든요?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예의상 먹어주겠습니다 콩알 같은 게 있네? 뭐요? 어묵인가? 약간 게맛이 나는 핫바에요 자, 먹어볼까? 이제 약간 마라향이 오네 이거 빨간고추 그냥 데코레이션 아니야? 먹으라고 주는 건가? 으악! 이거 봐요 이렇게 먹으면, 먹어도 되겠죠? 아니, 뭔가 이거 한 번 딱 씹었는데요 아, 이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이 빡! 나가지고 저는 시켰으니까 먹는 건데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자꾸 손이 가네! 역시 마라맛치킨은 마라볼케이노가... 제가 마라맛치킨을 두 개를 먹어봤거든요? 마라볼케이노랑 이게 지금 마라카를 먹어봤는데 이거 마라맛은 볼케이노가 압승! 압승! 진짜! 흡입한다는 thinking 손님의 향을 좀 먹는게 너무 예쁜 거야 한번 χ . 멸시 점점 감상 네 potent 특히 멸시 미끄떼 그렇게 reinforce num Bet 한입에 남겨놓은 음료수 feels that you don't care 매운 라면은 부족해요 마무리로 핫도그!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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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뭐야 이거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구독!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! 오늘은! 여기까지! 안뇨홍~!